얼마 전 청주를 떠들썩하게 했던 대성동 복면강도가 2주 만에 붙잡혔습니다. 배가 고팠다는데 돈 몇 푼의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보도에 이재욱 기자입니다. 복면을 쓴 40대 남성이 주택가 골목길에 있는 의류 보관함으로 접근하더니 점퍼를 벗어 보관함 안에 집어넣고 황급히 사라집니다. 뭔가 초조하고 급해 보이는 남성. 대성동 아파트 복면강도 용의자, 46살 전모 씨였습니다. 60대 여성의 손과 발을 끈으로 묶고 5만 원과 점퍼 2개를 빼앗아 산을 넘어 달아나던 길이었습니다. 진천에서 막노동을 하던 전 씨는 방값 80만 원을 갚지 못해 청주로 도망왔다가 배가 고파 돈을 훔쳤다며 강도 행각을 벌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3일 뒤 엉뚱한 남성을 용의자로 지목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진천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던 전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전 씨를 강도상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